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우열을 따집니다. 안하나 내가 다시 그 가운데 우열을 능히 정할지인데 우열이라는 것은 육근의 공덕이 어느 것이 더 숫자가 많고 더 좋고 어떤 것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정한다면 우열이 바로 1200하고 800하고가 우열입니다. 눈은 관견하되 눈은 보되 사물을 보되 보는 것을 관견이라고 했죠. 뒤는 어둡고 앞은 밝아서 뒤에는 옷 보잖아요. 앞에만 봐가지고 전방은 온전히 밖고 앞에는 완전히 다 밖고 뒤 후방은 온전히 어둡며 좌우는 방관을 간다. 좌편과 우편은 옆으로 조금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본 것이 3분의 1이고 보는 쪽이 3분의 2이다. 그러니까 전방 후방을 똑같이 1분으로 본다면 좌우가 있잖아요. 좌우로 조금씩 보는 것을 또 하나 1분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3분의 2만 본다 말이죠. 3분의 2만 보기 때문에 800공덕 정도지 1200이 못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00공덕으로 본 거죠. 3분으로 본다면 3, 4, 10이니까 1분을 400으로 본다면 2분은 800이죠. 3분이 다 되면 1200이고 통론 소작건된 그 소작을 통틀어 논하건된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작용하는 바 작용하는 것은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것을 논한다면 공덕이 부전이라 공덕이 온전하지 못하다. 1200이 불완전하다. 1200이 다 못 되고 800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일부는 무덕이라 일부는 덕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2만 보지 3분의 1은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방이 온전히 그냥 다 어두우니까 또 좌우도 조금씩만 보지 못 보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알라 눈은 오직 800공덕이다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닦을 때는 눈으로 닦지 말라는 그 말 지금 산마제 법문을 하시는데 산마제 법문에서는 이근은 통, 이근의 1200이 제일 완전한 1200공덕인 규율을 의해서 닦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은 눈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좋죠. 눈은 멀지도 보고 눈이랑 해서는 걸림 없잖아요. 가장 많이, 범위가 가장 넓게 보는 것이 눈입니다. 다른 육군 중에 별나라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보잖아요. 막힘이 없다면. 그래서 닦을 때는 귀로 이근에 의해서 닦아야 되지만 수유와 유라 그러나 깨닫기는 오유와 아니라 영음경이 묘하게 되었죠. 그 전에 눈에 대해서 보는 것을 열 번 견성을 밝혔고 보는 것은 바로 눈이니까 눈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넓고 가장 위에 있고 안근이 제일 사람,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안, 이, 비, 설, 신에서 제일 높잖아요. 높은 데 있고 제일 영역이 높고 하니까 깨닫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서 이건 본다는 뜻입니다. 열 번 견성을 밝힐 때 이건 듣는 것에 의해서 반문 공부 닦는 것은 반문하는 것으로 닦고 깨닫기는 견성 그 자체가 원만하고 상주 불변하고 유대한 견성의 견성이 본래가 청정하고 본래가 원만하고 유대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깨닫는 것은 눈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닦는 것은 귀로말미암아서 닦으라는 거죠. 그걸 밝히기 위해서 1200이니 800이니 지금 설명을 합니다. 사방 가운데 1방을 만약에 300이라고 친다면 3, 4, 10이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앞하고 좌우가 합하여 900이 되니까 안 맞다고 그러나 좌우를 다 보지는 오다가는 좌우는 약간만 보는 거예요. 반쯤 이상 보죠. 좌우는. 좌우는 전척 못 보고. 그런데 소광절 선생은 좌우를 못 보는 것은 좌우는 북극성으로 말했잖아요. 북극성이 언제든지 좌우가 있거든. 한 중앙인가 하늘 복판에 북극성이 있지 않고 북극성은 뒤편에 있거든요. 저 북쪽에. 그래서 천자임금은 남면으로 북쪽에서 남면으로서 천하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뒤를 못 보는 것은 그 당체짜리다는 그런 걸로 한국경세에서는 설명을 했죠. 그게 참 묘하지. 명암은 원리 아니요. 저는 명이고 저는 양이고 또 구는 못 보니까 어둡잖아요. 어둡고 이건 금이고 의미이고 의미한 원리가 다 있죠. 이건 생이고 이건 사고 이것이 만약에 볼이라면 여기는 열받은 것 같은 거죠. 뒤쪽은 의미한 원리라요. 앞에는 밖고 뒤에는 어둡죠. 그래서 어둔 것은 의미 되고 밝은 것은 양이 되고 양은 바로 생동하는 거고 뒤에 못 보는 것은 죽은 사멸과 같거든. 생은 바로 보리의 성질이고 산은 열반과 같은 그와 비슷한 성질 아니요. 중생계에서는 생사고 부처님 세계에서는 보리의 열반이고 캄캄한 자리에 수식 암중명가 하는 말이 나오죠. 누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수식 암중명가 옛날 송나라 선비들 성의학자들 이런 글을 지었죠. 누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 캄캄한 속에 밝은 자리가 있거든. 뒤를 못 본다 해도 거기에 어두운 속에 밝은 게 있어요. 동기석다리 춥어도 동기석다리 가장 춥을 때지만 동기석다리에도 양기가 일량이 있거든. 동기다리에 밝은 것이 지뢰복귀가 나오죠. 일량이 처음 소생하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이 있는 도리를 알아야 돼요. 죽어도 죽지 않은 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이 불망자 수라 어두운 것은 죽은 거라면 죽은 속에도 죽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밝은 존재 살아있는 존재 누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을 아느냐 수시 감중 명가 돌을 닦는 사람은 감중 명을 알아야 돼요. 어두운 속에도 밝은 도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귀를 말합니다. 귀 귀와 같은 것은 두루 들어서 귀는 동서남복을 다 듣지 않아요? 치방에 유실함이 없습니다. 치방을 다 들어요. 위에도 듣고 밑에도 듣고 중앙도 듣고 또 동남방 사남방 동북방 서북방 또 전체를 다 듣죠. 치방을 남김없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움직임에 멀고 가까움이 있는 것 같으나 움직이는 말은 동작을 하는 거죠. 귀가 문성이 발동하는 거죠. 듣는 그 청각이 작용을 할 때는 동작을 할 때는 가까운 있자 가깝고 먼 것 같으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먼지 소리는 못 듣잖아요. 가까운 데만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성이 활동하고 작용할 때는 멀고 가까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호요함에는 변제가 없단 말이에요. 호요함에서는 그 문성이 발동을 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는 것을 거둘 때죠. 그때는 변제란 말은 한계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멀고 가까운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시방이 다 그 속에 다 잠재해 있죠. 시방을 내부하고 있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모든 것을 고요할 때는 변제가 없어서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고요함을 지금 말합니다. 소리가 없이 고요할 때는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소리가 날 때만 먼 곳은 못 듣고 가까운 곳은 잘 듣고 먼 곳은 희미하게 잘 안 들리고 해서 원근이 있는 것 같지만 소리가 없고 고요할 때는 정막 정막이 들 때는 그때는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이근은 1200 공덕을 원만 했느니라. 이근이 이제 1200이 다 되죠. 육군을 지금 다 설명합니다. 육군 공덕. 천태지자대사가 법화경에 법사공덕품에 육군공덕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1200이니 800이니 그것만 나오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인도의 삼장법사한테 물으니까 인도의 삼장법사가 말씀하기를 인도에 가면 나란타사철에 가면 능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능험경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었다고. 그런데 나는 그 깊은 내망은 몰라도 거기 있는 줄만 알고 있다고 하니까 천태지자대사께서 서쪽을 향해서 항상 조석으로 기도를 드렸죠. 빨리 능험경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이런 부처님의 비밀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밝히기를 기원했잖아요. 그래도 천태지자대사 그 당시는 능험경이 번역이 못됐죠. 인도에서 검하기 때문에. 경전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검지했어요. 옛날 주역을 중국에서 외방으로 수출을 검지한 것처럼. 그래서 108년 만에 나왔잖아요. 반자밀제라는 삼장법사가 그냥 비공식으로 비자 같은 것도 밟지 않고 그 국가의 승인도 없이 그냥 능험경을 자기가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것이 나와가지고 광주자사 광룡이라는 집에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광룡이라는 광주자사 지방장관이죠. 요즘 말하면 도지사 도백과 같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경선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필사본은 자기 집에다 보관하고 하나는 신수대사 육조시님하고 동시대 신수대사 국사였거든요. 신수대사가 나라에다 바쳤어요. 그래서 궁중에 그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박룡은 집에 있던 능험경 번역본을 필사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유각법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룡은 집의 거라요. 유각법사가 능험경을 제일 먼저 해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비로소 전해지게 된 거라요. 유각법사가 주석을 닮으므로서 주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중국 당나라에 능험경이 주포지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인도 능험경 못 보셨잖아요. 청량국사도 못 보셨는가 봐요. 청량국사 저서에 능험경 말이 일절 맞나 보던. 규봉신임 붙어서는 보았어요. 규봉대사는 그 원각경 주해나 다른 선원 제전집이나 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능험경 말이.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으니 현수대사 같으니 또는 청량국사 같으니는 능험경을 못 보신 게 참 유감이죠. 우리는 능험경을 보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죠. 그런 대가들이 능험경을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천태 지자재사도 못 보셨어요. 108년 후에 능험경이 번역되었잖아요. 코난 후문화도 잘 듣듯. 냄새를 맡아서 들을 때 출입식을 통하여 들숨과 날숨, 날숨과 들숨이죠. 숨을 내쉬는 것은 출식이고 또 들어쉬는 것은 입식이죠. 출식과 입식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는 이렇게 할 때 냄새가 덜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코크렛처럼 코크렛이 이렇게 할 때하고 이렇게 파서 당길 때처럼 꼭 코가 코크렛같이 이렇게 냄새를 섭취를 해요. 그래서 중교가 가라압니다. 중교라는 것은 중간 지점을 말한 거라요. 코에 들어오기 전에. 울채에 갔다가 코가 울채의 냄새를 섭취를 하다가 코에 들어오기 전 이 중간 공간 그것을 중교라고 해요. 처음에 물체를 맡으려면 코가 후각이 저쪽으로 나가는 것, 코숨이 나가는 것이 출식이고 나가가지고 여기가 자기 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숨으로. 그러면 여기쯤 될 때가 중간이 중교라요. 아직까지 물체에서 갔다가 코에 들어오기 전 굉장히 이상하게 말씀하셨죠. 출입은 중간이죠. 중교는 빠졌단 말이에요. 중교에는 후각작용, 맞는 것이 맞는 능력이 거기는 고랬다 그 말이죠. 코로 들어와야 냄새를 맡지 않아요? 코로 들어오기 전, 그때는 못 맞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비근을 징어막한 데는 3분에서 1이 고랬단 말이죠. 이걸 출식, 입식, 중간 중교까지 하면 이게 3분인데 이것도 3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눈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1200이 못되고 마땅히 알라 코도 역시 오직 800공덕뿐이다 말. 여기서는 부족한 것을 말한 거죠, 지금. 원래는 육군이 다 1200인데 그러나 우열을 따지자면 우열이 있다 이거예요. 현은 선양하여, 설근은 말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하나니. 말로는 다 하잖아요. 말로는 손가락에다 불붙여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별도 따질 수 있잖아요. 말로는 부처도 되고 죽음생도 되고 지옥도 몇 번 가보고 천국도 몇 번 가보고 못할 게 없죠. 말로는 다 하죠. 말로 다 하니까 그 설근을 말한 거예요. 말이 그 재간이 좋죠, 재주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1200이요. 말은 방분이 있으나. 말이 방분이라서는 이 말을 끝내고 또 다른 말하고 다른 말 끝나고 이 말하고 가지 한몫에 다 못하죠. 순서가 있죠.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 앞에 것 하고 그 중간 것 하고 뒤에 것 하니까 그게 방분이라요. 한몫에 못하지 않아. 도장 찍는 것처럼 한몫에 딱 못 찍잖아요. 말은 아까 말, 앞에 말이 끝나면 그 중간 말이 이어지고 중간 말이 끝나야 뒤에 말이 또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방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치는 궁진함이 없어요. 이치라는 것은 그 설근이 말로 갈 수 있는 그 의리는 다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통, 종통, 설도 통이라고 가지요. 말 통하면 설통이고 진리를 통하면 종통이라고 그러죠. 응가경에. 그래서 이가, 이라고 하는 것은 설근의, 설리가 무궁무진 하단 말이에요. 설리. 궁진함이 없으니 마땅히 알라, 설근도 1200공덕을 원만했느니라. 그래, 점수를 많이 주었죠.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고 됐잖아요. 사바세계는 극락세계와 달라가지고 사바는 음성교체라고 저 밑에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서가모니어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가 된다. 뭐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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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리를 듣고 안다고. 고진멸도 사제 같은 거, 치비, 기념 같은 거 전부 다 음성을 통해서 설법을 하지요. 음성이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치는 게 교체라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되므로 설근과 이근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그 공덕이 원만하다 말이에요. 공덕이 그래서 1200이었다. 점수를 많이 준 거라요 사실은. 설근까지 1200을 준 것은. 그러니까 말소리를 듣는 게 또 이근이죠. 규죠. 말을 하는 것은 또 설근이고 말이 어느 문자가 중요치 않는 것 같지만은 어느 문자도 이 사바세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말소리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시청각이라고 해도 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